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콤한 김치. 안녕하세요. 매콤한 고소한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하고 맛이에요. 매콤한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매콤한 맛 고소하고 맛있어요 마요네즈 오징어 소시지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바삭한 퍽퍽 구매했어요 바삭한 퍽퍽 바삭한 퍽퍽 바삭한 퍽퍽 바삭한 퍽퍽 바삭한 퍽퍽 바삭한 퍽퍽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매운맛이 정말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